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던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받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30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에서 인도변이와 영국변이가 혼자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이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발견했다고 토요일 발표했습니다. 국제 신문인 vn-express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절반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새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되며 급속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년땐 롱 보건부 장관은 신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 자열을 분석한 결과 인도변이와 영국변이가 혼합된 새 변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변이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존에 알려진 변이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vn-express에 따르면 보건부는 글로벌 개념 지도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변종은 아직 이름이 명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 안소니 포우시를 포함한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인도변종에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베트남 보건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변종에도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혼합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이 최근 베트남을 강타한 코로나19제 확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선제 봉쇄와 대규모 사회격리 전략으로 확진자를 잘 억제해 방역 성공국 중 한 곳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재확산 사태 이후에는 이상할 정도로 같은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으며 통상 한 달이면 확산세의 큰 흐름을 잡았던 것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전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관계자는 최근 북중부 공단 지역과 남부 호치민의 집단 감염 사례 역시 혼합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감염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사를 다시 실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오후 기준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713명이며 이들 중 절반가량인 3,334명이 이번 재확산 사태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